네, 무려 41년 만에 주택청약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리고 요새 좀 뜸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택청약 통장에 돈을 만원이라도 넣으셨다면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바뀌는 부분과 왜 바뀌는지 그리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9월부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주택청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흔히들 알고 있는 LH나 SH주택이 있어요. 이런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자이나, 롯데캐슬, 레미안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간 분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개설의 원칙으로 매월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누가 매월 10만원씩 얼마나 오래 넣었느냐? 이걸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상한선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9월부터 납입 인정 금액이 월 최대 25만원까지로 바뀝니다. 무려 41년 만에 바꾸는 건데요. 근데 그거 좀 바뀌었다고 뭐 큰일이라도 난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앞으로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먼저 9월부터 납입 인정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있는데 A는 5년 전부터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꼬박꼬박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600만원을 모았지만 바뀌는 9월부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계속 10만원씩 넣었습니다. B는 이제부터라도 월 25만원씩 매년 300만원을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정확히 4년 만에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던 B가 A를 역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동일하게 25만원을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내가 5년 전이든 10년 전부터 돈을 넣었든 빠른 시일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25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머니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은 분들에게 기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근데 월 10만원은 가능한데 월 25만원씩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공공분양 당첨 확률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왜 국토부에서 납입 인정금액을 바꿨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보면 매년 쭉쭉 감소하다 2023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자가 급격히 줄면서 또 PF나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쓰다 보니 결국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사실 심각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개편한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소득 상승을 감안해서 한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지를 해야 되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 민영주택, 민간분양 생각하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총 4가지였어요.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민간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부금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분양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새로 만들었죠. 근데 한참 예전에 부금통장이나 예금통장 등 특정 통장을 만드신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저축통장, 예금부금통장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금부금통장을 가졌던 분들도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청약저축통장을 가졌던 분들도 민간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되니까 경쟁률은 당연히 기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허수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민간분양에서 부부 중복신청이 허용되는 부분도 개편됐고요. 배우자의 청약 가입기간도 가산점수로 추가가 돼서 부부 둘 다 청약에 가입한 분들이 좀 더 유리해졌고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에게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개편됐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매달 25만원씩 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한 달에 저축도 100만원 이상씩 하는데 매월 25만원이면 쉽지 않을까? 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1, 2년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상 꾸준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공분양 당첨선이 2천만원, 2,300만원 정도면 나름 안정권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당첨선은 4천만원대로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공공분양 기회를 날리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는 게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나는 공공분양으로 끝까지 승부를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월 25만원씩 계속 납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나는 공공분양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이나 또는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전형이 더 유리하게 개편됐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당첨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입기간이 2년 지나야 명목상 1순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 이렇게 민합한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몇 회를 민합했던 나중에 한 번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나비 민정금액으로 인정하는 시차가 있지만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20살부터 지금까지 매년 10만원씩 수년간 2,100만원을 모았는데 이제 놔줘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이 돼도 요새 분양가가 정말 비싸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노려봐야 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잘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걸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